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소니 사운드포지 프로 11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센스리더와 같은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의이구요. 소니 사운드포지 프로 11 버전이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소니 사운드포지 프로 11 버전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운드포지의 첫 글자 s 를 쳐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바탕화면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s 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 키 한 번 더 s 키 저는 딱 두 번만에 찾아가시네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의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s 를 몇 번 눌러서 찾아갈 수 있을지는 뭐 다 다르겠죠. 일단 엔터를 쳐서 소니 사운드포지 프로 11 버전을 실행하겠습니다. 사운드포지 프로 사운드포지 프로 11 영다중 문서창 기본적으로 이제 소니 사운드포지 프로 11 버전이 실행되면 요런 상태가 됩니다. 화면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채널 미터라고 해서 소니 사운드포지에서 파일을 재생할 때 현재 재생하고 있는 시점에 소리가 몇 대시벨 정도 되는지 크기를 표시해 주는 채널 미터가 있구요. 화면 아래쪽에는 상태 표시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음 이 상태 표시줄에는 현재 그 열려진 파일에 뭐 샘플레이트 샘플 미트 뭐 채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화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기본 레이아웃은 요 상태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본 상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단 소니 사운드포지에서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데이터 윈도우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열려면 파일 메뉴에 오픈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5로 지정되어 있구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알트 눌러서 파일 메뉴로 갑니다. 파일 풀다운 메뉴 항목, 알트 F 자 아래 방향키 눌러서 NW CTRLN 대화 상자 메뉴 항목은 오픈 CTRLN, CTRL, 알트 F,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자 여기 파일 메뉴에 오픈 이라는 메뉴가 있고 단축키는 CTRL, O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치면 일반적인 파일 열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오픈 대화 상자 파일 네임 콤보 편집창 알트엔 룩인 뮤직 아래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영희 박진영 대견 우영수지 클래식 이름 위쪽 화살표 아래쪽 기본적으로 파일을 불러오려면 그 목록 상자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시프트 탭을 두 번 누르면 목록 상자로 이동을 합니다. 자 시프트 탭을 한번 두 번 눌러보겠습니다. 헤더 컨트롤 목록 상자, 폴더보기 목록 상자 선택 안됨 영일 다시 만난 세계 인투 더 뉴 월드 MP3 수정한 날짜 2013 연구 연구 우전사 38 유형 MPEG 예 딱 두 번만에 목록 상자로 왔습니다. 폴더보기 목록 상자라고 읽어주네요. 자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 목록 상자에서 자기가 그 파일을 열려고 하는 폴더로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 폴더 찾아가는 방법은 일반적인 그 파일 열기 대화 상자하고 동일합니다. 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고 원하는 폴더에서 엔터치면 그 폴더로 진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음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폴더 보기 목록 상자 뮤직 수정한 날짜 2015-02-07-08-31 유형 파일 폴더 자 여기 뮤직이라는 폴더가 폴더를 읽어주고 있고 백스페이스를 한번 더 누르면 폴더 보기 목록 상자 로컬 디스크 C 종류 로컬 디스크 전체 예 로컬 디스크 자 내 컴퓨터로 왔네요. 로컬 디스크 C라고 읽어주는 거 보니까 아리밍게 한번 내려보면 로컬 디스크 D 종류 로컬 디스크 전체 크기 200 예 로컬 디스크 D 로컬 디스크 2 종류 로컬 디스크 전체 크기 931GP 사용 네 이런 식으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원하는 폴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로컬 디스크 C에 있는 뮤직 폴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위 방향키를 눌러서 로컬 디스크 C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로컬 디스크 D 종류 로컬 로컬 디스크 C 종류 로컬 디스크 전체 크기 99 자 로컬 디스크 C에서 엔터 자 아래밍 한키 눌러보면 뮤직이라는 폴더가 여기 있네요. 자 엔터 쳐서 뮤직 폴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니 사운드포즈의 프로 기본값은 어떤 우리가 파일에 포커스가 되면은 그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자 아래밍 한키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재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센스리더 소리하고 겹쳐서 파일을 선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했을 때 읽어주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디로 찾아가시면 되냐면은 탭키를 눌러서 오토플레이 라는 항목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토플레이 라는 항목으로 찾아가려면 탭키를 상당히 여러 번 눌러야 되는데 간단하게 단축키를 눌러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토에 A, ALT A 누르면 선택 오토플레이 체크 상자 ALT A 네 자 오토플레이가 체크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스페이스파을 눌러서 체크를 해제해주겠습니다. 해제 오토플레이 체크 상자 ALT A 자 이렇게 해제해주시면 다음부터 파일 열기 대화 상자를 열었을 때 불러오려는 파일을 선택하더라도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일단 Escape 눌러서 열기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 단축키로 한번 오픈 대화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컨트롤 O 자 시프트 탭을 두 번 눌러서 다시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헤더 컨트롤 폴더 보기 목록 상자 선택 안됨 영일 다시 만난 세계 인투 더 뉴 월드 MP3 네 자 이제 여기서 아리바이킹 눌러서 파일 하나로 파일 하나로 선택해보겠습니다. 영일 박진영 태견 우영수지 클래식 MP3 수정한 날짜 2013 089 오전 8 네 이제 재생 안되죠? 바로 재생 안되죠? 자 아리바이킹 한번 더 네 이런 식으로 파일에 포커스가 돼도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리바이킹 한번 더 눌러볼게요. 영육 데이빗 아킹 영칠 둘리스 돈트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MP 올 앱 원스 WAV 수정한 날짜 2014 1125호 영상 유형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여기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제목을 보면은 어떤 파일인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지만 어떤 파일은 제목을 보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파일인지 짐작이 안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열지 않고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상태에서 파일 열기 대화 상자의 목록 상자에서 알트 P를 누르면 현재 포커스된 파일에 그 파일이 재생이 됩니다. 한번 알트 P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해서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알았다면 알트 P를 한번 더 눌러주면은 재생이 멈춥니다. 방금 제가 알트 P를 한번 더 눌러서 멈춘 거거든요. 자 아리바나 키를 한번 더 눌러 볼게요. 여기서 여기 샘플 드럼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어떤 파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트 P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다시 알트 P를 눌러서 재생을 멈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리바나 키를 눌러서 여러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컨트롤 키와 조합해서 또 여러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파일 하나만 불러와볼게요. 0000 0000 다시 만난 세계 into the new world MP3 자 저는 이제 그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란 곡을 불러왔습니다. 자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란 곡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곡을 불러오면 화면에 그 불러온 곡이 웨이브 파형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웨이브 파형이 표시되는 윈도우를 우리가 데이터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윈도우 그러니까 어떤 곡을 불러오면 그 곡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화면에 표시해 주는데 그 표시된 윈도우를 데이터 윈도우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이 데이터 윈도우라는 개념은 그런 거고요. 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 윈도우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 데이터 윈도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편집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불러온 파일을 재생하려면 스페이스바 를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바 를 누르면 중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불러왔잖아요. 이 불러온 파일을 닫으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일 메뉴에 보면은 클로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알트키 눌러서 자 여기 클로즈라는 메뉴가 있는데 단축키로 컨트롤 W하고 컨트롤 F4가 지정되어 있네요. 컨트롤 W 컨트롤 F4 자 여기서 클로즈를 누르면 자 방금 불러왔던 그 다시 만난 세 개 파일이 닫힙니다. 작업 영역 다시 작업 영역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불러온 파일이 닫히고 그렇지만 사운드 포즈는 계속 실행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파일을 불러온 파일 오픈 대화 상자 파일 네임 콤보 편집창 알드 앤 룩 자 다시 시프트 탭 두 번으로 자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목록 상자로 가보겠습니다. 헤더 컨트롤 목록 상자 폴더 보기 목록 상자 선택 안됨 영일 다시 만난 세 개 자 다시 파일을 불러와볼게요. 영일 박진영 태견 우영 수지 클래식 MP3 수정한 날짜 2013 080 자 아래 방향키로 이동하면서 영삼 어핑크 러브 MP3 예 에이핑크의 러브라는 곡을 한번 불러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핑크의 러브라는 곡을 불러왔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종료했고요. 자 파일 하나를 더 불러와볼게요. 자 컨트롤 5 오픈 대화 상자 파일 네임 콤보 편집창 알드 앤 룩인 뮤 헤더 컨트롤 목록 상자 폴더 보기 목록 상자 선택 안됨 영일 다시 자 음 시프트 탭을 두 번 눌러서 다시 목록 상자로 갔고요. 자 아래 방향킹 눌러서 고글 불러올 곡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일 박진영 태견 우영 수지 클래식 MP3 수정한 날짜 03 어핑크 러브 MP3 0401 비 오버유 MP3 수정한 날짜 2009 영일 20 자 요 파일 불러와볼게요. 자 엔터 쳐서 불러옵니다. 사운드 구지 프로 11 영다중 문서창 알 비 오버유 알 비 오버유 0000000015 00 자 토토의 알 비 오버유라는 곡을 불러왔는데 역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맞나 자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췄습니다. 알 비 오버유 맞네요. 자 이렇게 두 곡 이상을 불러왔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윈도우가 두 개 이상일 때 그 데이터 윈도우 간 그러니까 불러온 곡 사이에 이동은 자 컨트롤 탭을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알 비 오버유에서 아까 우리가 불러놓은 에이핑크의 러브로 가려면 자 컨트롤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러브 러브 알 비 오버유 0000000015 000030 000045 0000 자 뭐라고 막 신나게 숫자를 읽어 주는데 이거는 이제 타임 룰러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센스 리더가 자꾸 있네요. 어쨌든 그냥 자 이 러브 같은 경우 맞게 지금 그 포커스가 이동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예 맞네요. 이런 식으로 두 곡 이상을 불러왔을 때 그 불러온 곡들 사이에 이동은 컨트롤 탭 또는 컨트롤 시프트 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지금 현재 포커스 된 그 곡을 닫으려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F4 를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강의라 좀 두서도 없고 말도 많이 씹히고 그랬는데요. 뭐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좀 좋아지겠죠.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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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